벙커 짓지 마세요 벙커 짓지 마세요 벙커는 지우셔도 되는데 앞마다니 손도 대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하면서요? 뒤에서 가르쳐줄거에요 저는 제가 저보이저가 아니라서 저보다 훨씬 잘해요 다정적 그럼 제 뒤에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빌드만요? 임현 선수 정도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 수 있어요 rose 진짜 여기 배럭만 쓰는거죠? 스탑포트도 못가는거죠? 버렸어요 저를 버렸어 왜 이러세요 저거한테 좋은 맵하세요 빨물 커리지맥 중에 뭐 뭔가 있어요? 문글레이브랑 투혼 그 뒤까지 못 가봤어요 그럼 투혼이 낫겠네요 못 가봤어 최코치 이 자리 우선은 마음 차분하게 마우스 왜 밀지 피도 안 맞으세요? 네? 괜찮아요 저 여기도 보내는 거 같아요 마음 폐사에서는 어차피 상대가 공격을 못하잖아요 네? 핸드킥 걸었잖아요 앞마다 먹을 때까지 러시오지 네 저 알려주셔야 돼요 익을 수 있다니까요 네 뭘로 가야 될까요? 우선은 앞마다를 할 거예요 시비투를 할 건데 두부까지 드론을 뽑으시고요 회색을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요? 네 어디서요? 러시 안 오니까요 아 맞다 하하하하 자 이제 드론도 생산하세요 하나 더예요? 네 너무 여유로운 플레이가 러시 안 오니까요 아 맞다 아 맞다 아 아우 아우 다른 걸로 지으세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가스 가스 어휴 안마당은 가스 지으세요 안마당 아 빨리 가스 오지마 오지마 돈진거 가스도 드론으로 때리세요 빨리 빨리 그냥 안 지워져요 그냥 안 지워져요 하하하하 이거 괜찮아 깨졌어요 아 아 오케이 컴온 레츠고 오케이 오버로도 하나 생산 야 어 드론 야 컴온 드론 저거 안 하기로 했어요 갈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죽여 죽여 공격하면 때립니다 죽여 아유 안 돼 공격하면 안 되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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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공격하기도 안하는 다 온 일 오케이 럴커 어 잠깐만 아 형 잠깐만요 잠깐만요 변신 더이상 흐들어 어이 잠깐만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저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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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seph 어 뉴 야 까시맨 요 까시맨 아이 러브유 굉장히 daran 음악 어 목소리 크시잖아요 여기 럭크터 뚫고 뚫을거에요 여기 뚫어요? 빨리 빨리 가 가시로 가시 공격 아 어쩌죠 이거? 전 저글링이 있어요 다 포크러쉬 어머 가시맨 가시 가시 쪼글링 육쪼글링 가시맨 가시맨 렛츠고 가시로 공격하는거야 무리한 공격등 반편이 될수있지 좋아 어 이런 흘렀는데요 어 잠깐만요 제가 예상받게 길렀는데요 아니 엄청난 공격수리에요 비파일러 뜨면 연성브라더 저 아드레날린 하시구요 아드레날린이요? 네 지킬필이 없어요 못지켜요 아 좋은생각이 났어요 아 네 좋은생각이 났어요 좋은생각이 났어요 워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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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거를요 다크수홍물 여기다 뿌리면서 월컹하면 이겨요 아 그런식으로요 네 그런식으로 하면 되요 이거 이런거 네 그거만 컨트롤 다른거 다 컨트롤 필요가 없어요 이제 디파일러랑 같이 묶어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아 이쪽으로 가죠 이쪽 아니 막지말고 그냥 뿌려 그냥 일단 가시모드 아 어 이제 말이나봐 자사 아 빨리 공격 아 수어 공격 수어 아 수어 숙고 쌀 이거를 안 bait꼬 네 천천히 Pray 다 esto 이제 Ale ust 쌀 저 아 그거 못하겠어요